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네요 사진 봤어요? 기현이랑 민혁이 눈빵처럼 200만 넘자구요? 할 수 있을까요? 저 혼자서요? 사실 생각보다 혼자 한다니까 떨리네요 지금 시작하기 전에 겁나 떨었어요 아 겁나 라는 말 써도 되나? 엄청 떨었어요 그래서 원호 형이 보고 너 왜 이렇게 떨었냐고 막 그랬어 헐 사촌분이 보고 계시네요 지금 오늘 눈빵이잖아요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은데 뭐지? 오늘 진정한 눈빵을 위해서 어 정말 잘 준비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제 몰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금 씻고 왔어요 한 씻고 한 5분 전에 누운 것 같아요 그리고 얼굴도 완전 쌩얼이에요 그리고 얼굴도 완전 쌩얼이에요 지금 큰일났어요 헤어 메이크업 쌤이 보고 싶네요 댓글 좀 읽어볼까요? 아 그리고 눈빵을 하게 된 계기는 저 이번에 저 이번에 뭐야 지금 지금 그래서 몰골이 잘 모르시는 분들은 방송 막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취지에 알맞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눈빵이 취지에 맞게 완전 노 메이크업으로 왔습니다 다 메이크업하고 자진 않잖아요 그쵸? 다 지우고 잘 거 아니요 본격적으로 눈빵을 하려면 누워야겠죠? 잠깐만 그 뭐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 자리는 원래 2층 침대에요 근데 음 조명이 제가 생각했을 때 밝으면 잠 못 잘 거 같아서 원호 형한테 침대를 빌렸어요 그래서 원호 형 침대에서 오늘은 눈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생각보다 뭐지 보통 사람이 밤 9시에 자진 않잖아요 근데 아 제가 내일 아침에 일찍 좀 나가야 돼가지고 아 좀 일찍 가도록 아 일찍 시작했어요 내일 아침에는 어 뭔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하러 가요 막 또 궁금해 하겠죠? 별거 아니긴 한데 아 열심히 열심히 일하러 가는 거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뭐지? 그 눈빵 빨리 끌 거냐고요? 아니요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 그때 기현이랑 민영이가 200만 하트 했는데 그 친구들한테는 못 미치겠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왔으니까 하트 많이 받고 가고 싶어요 오늘 뭐 했냐고요? 오늘은 오늘은 일어나서 회사 가가지고 저희 곧 컴백하잖아요 근데 그 컴백 하는 거 준비 그래서 레슨 하고 레슨 하고 밥 먹고 레슨 하고 샤누 향이랑 짜장면 먹고 커피 먹고 왔어요 아 맞다 저 아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 입술 여기 한가운데 점 있어요 여기 언제부터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부터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눈빵할 때 오늘 크게 준비는 많이 안 했어요 뭐 뭐 자기 전에 누워가지고 뭐 하려고 한 사람 없잖아요 그쵸 잘나고 누운 거잖아 그래가지고 별 준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오랜만에 왔으니까 수다 떨다가 잠들라구요 벌써 졸린 목소리냐고요 저 원래 항상 졸린 목소리에요 피부 안 좋아요 셀카? 셀카다 이거 브이앱 시작하기 전에 올렸는데 셀카다 이거 팬분들이 이렇게 많이 봐주시고 기네요 태양 오늘 나 광고 찍은 거 보셨어요? 태양은 참시네 태양은 태양은 꼭 해야해 이거 봤어요? 웃기죠? 그리고 막 세 번씩 찍었어요 태양은 참시네 태양은 참시네 막 이렇게 옆에서 멤버들 다 보고 싶어요 지금 제 발밑에 모노 형이 있는데 카메라 돌리면 큰일 나요 겨울인데 왜 이렇게 가까이에 누가 멤버들 방금 원호 형이 왔다 갔어요 아 이제 꼭 개학하나봐요 학교 가고 싶다 아 너무 가까웠어요 너무 컨셉에 충실하다고요? 전 진짜 컨셉에 충실하고 싶었어요 저 꾸며진 꾸며진 모습도 좋지만 언제 안 꾸며진 모습 보겠어요 또 기회가 잘 없으니까 한번 할 때 제대로 눕방 해야죠 다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딱 카메라 이렇게 떨어지면 자는 거니까 이해해주세요 제 잠옷이요? 제 잠옷이에요 원래 원래 가운 입었었는데 하나만 계속 입는 것보다 이것저것 입고 싶어가지고 바꿨어요 안 꾸민 모습 좋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옷 좀 추스려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학생분들도 보실 텐데 제가 무례했어요 오늘 아 배고파요 아까 짜장면 먹었는데 또 먹고 싶어 제가 댓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 잠깐만 너무 빨라 제가 잠깐만요 잠깐만요 좀 천천히 써봐요 아니 잠깐만 천천히 잠깐만 이름 부르게 잠깐만 아니 아니 보요야 이름을 부를 거 아니야 잠깐만 민율 어 잠깐만 막구리 수민킴님 강만우님 킴킴킴 죄송해요 짱유 체리쉬 미낭님 어 미낭님 이름 불러달라고요 안녕 라면먹자구요 라면먹자구요 그런 얘기 쉽게 한거 아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도울님 중국집 아세요? 맞아요 속도가 LTE급이에요 너무 빨라 문베베 소정님 마카 마카 터키 송민경님 뭘 천천히.. 선정님 뭘 천천히 쓰냐구요? 댓글을 좀 천천히 써요 나 이름을 읽고 싶은데 여기 막 읽으려고 하면 올라가고 잠깐만 나 너무 내려갔어 잠깐만 아 그리고 아 그리고 제가 새로 생긴 목표가 하나 있어요 아 두 개 정도 있는데 아 두 개 정도 있는데 아 하나는 일본어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구요 일본어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어 디제잉 음 하는거 가 좀 흥미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취미나 좀 이렇게 한번 디제잉도 배워보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시간이 되면은 시간이 되면은 나중에 예전에 저번에 원호 형이랑 션 형이랑 같이 안무 짜서 셋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 또 한번 해보고 싶어요 시간이 된다고 하면은 그래서 아직까지 하고 있진 않은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감사해요 응원해 주시네요 애교요 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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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연습해 볼게요 이름 보더라구요 아르미 고아름님 퉁퉁 쳐나 혹시 메시 좋아하냐구요? 어 메시 선수 굉장히 좋아하죠 메시 선수도 너무 훌륭한 선수잖아요 근데 전 이브라이모비치가 아직도 좋아요 댓글을 읽어보면은 배워서 콘서트 때 해달라고 해요 콘서트 하고 싶어요 너는 너무 마른 체형이야 좀 더 먹어주세요 죄송합니다 제 마른 체형을 너무 오늘 제대로 보여드려가지고 모델? 모델 이름 기회가 든다면 또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해 제발 근데 지금 그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건데 일단 컴백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컴백 준비 잘 하고 따로 시간 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컴백 스포는 사실 제가 입을 열면 어디까지 얘기할지 가늠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노래가 있잖아요 노래가 좀 괜찮은 거 같아 기억에 좀 남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아니야 그냥 열심히 하는 거 어떤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활동만 하겠습니다 오빠 나 불렀어요? 왜요? 컴백이 그리고 춤도 멋있어 춤이 그때 기현이 요리한 거 있잖아요 쿡쿡인가 뭔가 그거 할 때 스포 한 거 보셨죠? 기가 막힙니다 저만 보고 싶다고요? 안돼요 일곱 명 다 봐야 돼요 그쵸 열심히 읽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방금 씻다가 탐이 걸려가지고 크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죄송해요 아파요 지금 또 하나 얘기할 게 있어요 그 저희 포토북 있어요 포토북 있는데 이거 봐요 제 포토북 우리 포토북이에요 이거를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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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기로는 되게 많은 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구매하셨다고 들었는데 전 아직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아 아파 어우 머리 어떻게 지금 죄송해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난 바로 이거 끝나면 잘 거기 때문에 보시면은 그 그 팬분들이 아직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오우 시작부터 형들의 강렬한 강렬한 두 마찬가지들의 눈빛이 보이네요 보이네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또 다 멋있는데 그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팬분들이 전혀 모르는 게 이게 있어요 지금 잠깐만요 어디다 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 그때 저희가 해외에 갔을 때 호텔에서 찍은 미공개 컷이 있어요 제가 한 명씩 보여드릴게요 이게 일곱만 잠깐만 자 일단 셔너 형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흰색 가운을 입은 게 북극곰 같죠 네 그다음에 오노 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휴 오노 형이 잠깐만 어휴 자 오노 형을 보시면 뭐야 스테이크인가 또 사진에서까지 스테이크를 먹고 있네요 네 오노 형은 호텔에 가면 꼭 스테이크를 시켜줘야 돼요 아 그다음에 우리 주헌이가 있는데 어휴 주헌이를 보면은 이렇게 막 씻고 나온 듯한 젖은 머리를 하고 침대에 누워서 지긋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네요 눈빛이 참 아름다운 아이예요 그리고 그리고 우리 막내 자 막내는 뭐가 이쁠까 이거봐요 이거봐요 자 그러면 저는 제거는 뭐가 있을까요 제거는 뭐가 있는데 뭘 보여주지 고민되네 저는 저는 자 일어나서 눈을 비비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참 리얼하죠 정말 잠들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어 민혁이 했나 민혁이 안했죠 어 기현이도 안했는데 아 앞에 있었구나 아 아 민혁이 민혁이 민혁이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입술에 대고 섹시한 눈빛으로 보고 있죠 짤 거예요 자 자 그 다음에 기현이 아 기현이 기현이는 자 이렇게 기현이는 이렇게 문 문인가요 옷장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몰래 바라보고 있는 듯한 눈빛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몰래 훔쳐보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겁나 두꺼워요 무슨 이거 또 제가 홍 막 이렇게 뭐 약장수처럼 팔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고요 이게 들어보니까 지금 팔려가지고 다 그 시중에서 못산다고 들었거 시중에서 못산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근데 못산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이 사진 한두 장 정도 같이 공유할 수 있으니까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 전혀 팔려는 의도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그 다음에 어 굉장히 어 저는 저는 좀 보기 힘든데 어 팬분들이 보면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사진을 항상 찾았네요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봐요 굉장히 사이좋게 머리를 맞대고 한 침대에 한 이불을 돕고 이렇게 서로 해맑게 웃으면서 이렇게 있죠 아 세상 순수하네요 어 이렇게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저는 못 보겠어가지고요 아 어때요 괜찮아요 여기 보면은 굉장히 이쁜 사진이 많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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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제가 혼자라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나란히 멤버들이 멤버를 하고 있고 카트에 아기같은 미녀기가 타있고 어 마초남 셔누양이 3두근육을 보여주면서 마트 아니 그 카트를 끌고 있어요 귀엽죠 보면은 이렇게 바다에 바다에서도 찍고 여러가지 사진들이 있네요 여러분들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좀 누울게요 아 잠깐 아 그리고 오랜만에 혼자 했더니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목이 좀 마르거든요 여기 아까 사놓은 커피를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만 7천분이 보고 계시네요 5만 7천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단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어 성의 없게 방송하는 거 절대 아니고 눈빵이 취지에 맞게 진짜 누워서 하고 있는 거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아메인가요? 네 아메리카노에요 이름 한번 또 불러드려요 은하 은하 그 다음에 전소민 박소현 그 다음에 저 히라가나 읽을 줄 알거든요 카나미 카나미 마에다 안녕 셔누 루나 나영 잠들 수 없겠다 왜 자야 돼요 숙소 왜 이렇게 조용하냐고요 자기 전에 자기 전에 조용해야 바로 잠들 수 있으니까 숙소 있는 멤버들한테 제가 좀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히카리 러시아에서 연우 가은이 지연이 윤지 아 그리고 눈빵도 눈빵인데 제가 회사 직원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영원아 팬분들이 너가 죽은 줄 알아 그러니까 뭐라도 하렴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래서 사실 시도는 해봤어요 트위터에 사진도 올려보려고 사진도 찍어보기도 하고 카페도 한번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사진 찍어놓고 도저히 이건 안될 것 같아서 접어서 삭제했어요 그리고 트위터 그 뭐야 아까도 얘기했는데 카페 가가지고 제가 댓글을 남겼거든요 댓글 남겼는데 보통 원래 같으면 내가 댓글 남기면은 바로 답글이 똥 하고 뜬단 말이지 근데 조용하더라고 그래서 아 내가 늦은 시간이니까 자겠거니 하고 다음날인가 다 다음날인가 한번 다시 들어봤어요 근데 그 글에 덩그러니 내 댓글 하나만 남겨있더라고 그래서 이번 소통은 실패했군 한 다음에 자신감을 좀 잃었어요 그래서 그냥 카페 가면은 조용히 글만 좀 보다가 다시 나오고 그래요 더 노력할게요 소통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아 답을 못달아요? 왜? 아니 나 그 직접 글쓴 데에다가 댓글 남겼는데 그래도 못써? 남들은 쓰던데 설지원 사랑해요? 사랑해요? 라고요? 절 사랑하시나요? 사랑해요 그렇게 함부로 하는거 아니에요? 왜 자꾸 눈물이 나지 지금 운베베는 권한이요 왜? 아니 그 편집글 말고 있잖아요 그 직접 여러분들이 글쓰는 데에다가 내가 댓글을 남겼다니까 그래도 못해? 영어로 뭔가를 말하십시오 땡큐 이탈리아 눈빵하니까 어때요? 좋아요? 마음에 드시나요? 잘하고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잘하고 있는거 맞아요? 그 지금 뭐에요? 지금 누워서 같이 이렇게 누웠으면 좋겠는데 사실 지금 늦게 좀 이른 시간이긴 하죠 오늘 하루만 좀 일찍 잡시다 왜 아프냐고요? 아 저 아까 싣다가 담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움직이면 아파 예빈 박쥐 맞아 맞아 뭐가 맞아요 아 그리고 또 무슨 얘기 할까요? 듣고 싶은 얘기 있어요? 궁금한거 물어보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잘 자라고요? 나 자요? 지금 자? 눈빵 타보고 공부하러 간다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아까 낮에 그 채팅할 때 누가 공부해야 되는데 오빠가 눈빵을 발사해서 내가 공부하라 했거든요 근데 너무 냉정하게 말하는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저 보다가 공부해요 궁금한거 없으.. 아 다른 멤버들 뭐하냐고요? 다른 멤버들 숙소에 있는 멤버들도 있고 작업하고 있는 멤버들도 있고 운동하고 있는 멤버들도 있고 각자 지금 컴백 앞두고 열심히 자기계발도 하고 작업도 많이 하고 준비하고 있답니다 오랜만에 무대 하고 싶긴 하네요 괜찮냐고요? 저 괜찮은데? 쓸데없는 얘기 하나 하자면 오늘 회사 갔는데 저희 회사 직원분인 형님인데 저한테 어디 아프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건강한데 얼굴이 많이 아파보이나봐요 잠옷 세트냐고요? 네 세트에요 바지 보여드릴까요? 보이죠? 잠옷 세트에요 마지막 입새 같다 아 웃겨 마지막 입새라니요 저 아직 파릇파릇한 나이예요 다음 컴백도 와우 방송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와우 방송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어? 200만? 뭐야 그때 그때 몇만이였어요? 그때 애들 몇만이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0만 지금 7만명이 보고 계시네요 다시 한번 사과드릴게요 성의 없이 하는게 절대 아니에요 200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열심히 보려고 하고 있어 오빠 오빠 컴백 하트 200만 자 잠깐만 또 빨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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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여 잠깐만 잠깐만 참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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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민 문정이 다이스키 오빠 인도네시아 아 옐라 네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뭐라고 이렇게 녹아서 방송하고 있는데 좋게 봐주시네요 윤경이, 수원이, 리베카, 신영이 나에게 인사해라 안녕하세요 또 무슨 얘기 할까요? 듣고 싶은 얘기 있어요? 저한테 궁금했던 거 왜냐면 제가 SNS도 그렇고 이렇게 팬분들이랑 소통을 한 게 되게 오랜만인 거 같아가지고 저도 이왕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되게 많이 얘기하고 알려드리고 가고 싶어요 저에 대해서 궁금한 거 없어요? 아픈가 보냐 저 안 아파요 일상? 일상 저 요즘에 저 요즘에 멤버들이랑 같이 연습 끝나거나 연습하기 전에 잠깐 시간 나면 당구도 가끔 치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저희 컴백할 때 하나만 하는 게 아니니까 이것저것 여러 가지 준비하려고 같이 준비하고 있어요 아 CGV 모델이요? 아 CGV 모델이요? 저희가 CGV 모델이에요?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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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러분들은 뭐 하세요? 지금 누워 있어요? 아 그리고 그리고 최근에 도깨비 봤어요 아 시우 시우 보고 싶어요 끝나고 영상 봤거든요 저희 방송 나온 거 근데 다시 한 번 봐도 귀엽더라고요 아직도 생각나요 가끔 그래서 보고 싶어요 누워 있어요? 아 아 그리고 저 그때 웹드라마 찍었던 거 이제 곧 나오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3월 1일 3일절날 3일절도 잊지 마시고 더불어서 오노형의 생일도 어 축하해 주세요 그래 그러면 참 좋겠네요 내일은 무슨 날 있냐고요? 내일은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오노형 생일을 축하하면서 집에서 꼭 태극기 꽂으시고요 알겠죠? 알겠죠? 이제 곧 두빵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작가예요 이제 이름? 서하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이름 한 번씩 불러주러 갈게요 서윤이 공백기 때 놀러 안 갔어요 언제나 햄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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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원이 진아 세연이 민정이 유가 수민이 다은이 미정이 자넬 아리미 시오리 모에 밍이 캔디 혜민이 하나 정민 윤지 잘자 승현이 네 이제 이제 생각보다 많이 했어요 한 36분 정도 한 것 같은데 어 저랑 오랜만에 이렇게 만났는데 어떻게 보면 짧고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지만 어 음 많은 얘기를 했나 잘 모르겠네요 근데 눕방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지만 어 같이 얘기하는 건 마지막이 아니니까 다음에 좀 더 많은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눕방 저는 나름 즐거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만 마무리를 하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하루 마무리 하시고 좋은 꿈 꾸고 자세요 안녕 나 이제 갈게요 안녕 이거 어떻게 왜 안 멈추지 잠깐만요 잠깐 왜 이게 안 멈추지 잠깐만요 이게 왜 안 멈추지 저 지금 보여요? 왜 이거 계속 하라는 건가요? 어 잠깐만요 이게 왜 안 멈추지 당황스럽네요 너무 당황스러운데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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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멈추지 왜 안 멈추지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왜 안 멈추지 지금 안 멈추지 그냥 멈추지 예전에 이쁘게 아나 다 지금 갑자기 일어난 시각 엔투 엔투 잘 안 멈추지 아니 안가져 하탐 하탐 잠깐만 오! 하트가 250만이네요 잠깐만 나 이렇게 하루종일 끄다가 하트 300만 채우겠어 잠깐만 이거 진짜 안꺼져 아니 이거 왜 안꺼져 이거 진짜 안꺼져 계속하라는 신의 계시야? 잠깐만 눈빵이니까 마무리도 누워서 할게요 진짜 안꺼져 누르고 있어야 되는건가? 진짜 뭐하나 하기 힘드네요 참 뭐하나 제대로 되는게 없어 안되는거야 카파 좋아하냐구요? 대한민국 넘버원 스포츠 브랜드죠 카파 아니 이거 어떻게 끄는거야 원래 이런일 없죠 왜 이러는거야 이거 아니 진짜로 300만 하겄어 지금 꾹 눌렀어 지금 살기 힘들어요? 괜찮아요 긍정적이게 생각하세요 긍정적이게 생각하세요 아니 근데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진짜로 안꺼져 이게 아니 왜 진짜 여러분 이렇게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삶에 자신감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열심히 사세요 다들 왜 이러는거지 아니 왜 이러는거지 브이앱초 밤새는 라이브 브이앱 네 원호형은 오늘 잠 못자겠네 저 그러면 이렇게 강제 종료하는 수 밖에 없을거 같아요 저 나가더라도 300만 채워주세요 안녕 갈게요